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쟁반짜장과 탕수육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원하게 먹어서 매운 맛은 조금 더 맛있네요. 증가가가가가가 없어요. 새우는 이 시원에 많이 먹었지만, 바삭바삭 아삭아삭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꿀맛 오징어 쫄깃쫄깃 양념장 아.. 계란 쫀쫀쫀쫀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바삭바삭 쫀득쫀득 마요네즈 오징어 오징어 마요네즈 팽이버섯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다 새콤달콤 아삭아삭 고춧가루 닭다리 오징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오징어 오징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